음악 반갑습니다 정말 이 불금에 왜 여기 계신 겁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북토크라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왔잖아요 통과하면서 개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시점에서 책을 하나 쓰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한 친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쇄가 어서 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저에 대해서 그냥 방송 DJ로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시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KBS 아나운서로 워급을 받고 지내고 있고 현재는 당신의 방과음악이라는 클래식 프로그램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젊었네요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사진입니다 수염은 있지만 참 젊었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아는 9회 유재 음악 경영대회에서 동상을 받아서 그때 음악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라의 위기가 닥쳐서 음반이 나오지 못했죠 IMF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보고 다 연배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에고트립이라는 이름으로 싱글 두 개를 발매했고요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인이죠 이름이 다 사실 달라요 한자가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상자 상자가 아니라 제가 원래 떳떳 상자인데 이상할 때 그 상자를 가져와서 시인일 때는 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쓰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이라는 책을 민음사에서 냈고 시를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좀 짧은 글을 쓰는 걸 좋아했는데요 지금 시를 읽다가 쓰기 시작해서 운이 좋게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NFT에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에 또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인드라망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칼레이도스코프라는 만화경상을 이용해서 아날로그로 촬영을 해서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시부야 모처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고 뉴욕 타임스케어의 영상에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또 프랑스 뚤루즈 모처에서 또 저의 작품이 나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파리 이함 갤러리라는 데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크게 하고 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차 검증을 위해서 구글 바드에게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시인인 것까지 나오고 입사 언제 했는지 했던 프로그램들 책 제목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깊은 내면을 가진 아나운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AI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의 내면까지 알 수 있다는 것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다 알고 있다고 감사하게도 구글 바드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앞서 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제가 잘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그리고 이런 상들을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죠 이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의된 나보다는 중요한 건 내가 정의하는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서도 잘 있는 사람 혼자 정말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어떤 생활도 있겠고 사회생활 안에서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잘 있다는 것은 데카르트의 제1명제를 가져와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잘 있다는 걸 잘 존재한다는 것이고 어떤 외부 자극과 여러 가지 그런 자극에 잘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런 의미로 혼자서도 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봤고요 그리고 저는 호불호가 정말 강하다는 얘기를 나쁜 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봤고 하지만 또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 내가 오늘 짬뽕을 먹고 싶은지 짜장을 먹고 싶은지 이걸 잘 아는 거 그것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뭐 세발의 피입니다 정말 다양한 자아를 갖고 다양한 일을 해온 여기 네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레오너르트 다빈치 신학, 인문학, 식물학, 동물학, 수리학, 물리학, 항공기술학, 해부학 이 타이틀만 보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지죠 이 다빈치라는 이름이 만약에 없다면 다빈치 때문에 르네상스인이라는 그런 표현도 생겨났고요 이 다빈치는 피렌체의 공국의 어디였더라? 토스카나 빈치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탈리아에서 이름을 짓는데 성하고 이름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빈치 어떤 지역의 레오너르도다 레오너르도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반고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빈치 지역에서 태어나서 서른 살쯤에 피렌체에서 밀라노로 옮겨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렌체에는 메디치 가문이 있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아마 지원을 못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서른 살 때 스포르차 가문이라는 또 메디치 같은 가문이 있는 밀라노로 옮겨오게 되고 옮겨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취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다빈치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아홉 가지가 군사기술자로서 본인을 소개했다고 하죠 성벽 파괴, 운반용 대포 장갑차 만들기 박격포 투석기 폭약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투용 사다리도 제작할 수 있는 등 군사기술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그림도 조금 그립니다 이렇게 썼다고 하죠 그것이 사실인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림들 잘 살펴보면 모나리자 말고 크게 없어요 그리고 50편 정도가 있는데 그 작품들이 위장 논란이 좀 있고요 15편이 지금 그의 작품으로 정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임팩트 있는 그림이어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죠 아무튼 다빈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다양한 자아를 가진 자아라기보다는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해왔던 희대의 천재죠 그리고 기타노 다켓이는 비트 다켓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래 코미디 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 그룹 이름이 투 비트였는데 그래서 비트 다켓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죠 한아비, 쏘나틴의 기쿠지로의 여름 같은 좋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스포츠 해설가로 활동하기도 했고 영화 배우로 활동한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본인 영화에도 출연을 많이 했고 MC도 했던 거 제가 일본 가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MC로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림도 그렸다고 하죠 대단한 분입니다 까르띠의 재단이 이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닌데 이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시회를 할 정도면 꽤 그림에도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소설가로서 또 소설 아날로그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3주 만에 1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학 생활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던 것이 일본의 정말 큰 역사적 변곡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전공투에 휘말려서 하루키 문학에도 등장하는 그런 전공투 때문에 중퇴를 하게 되고 다방, 보이, 백화점, 전원 이런 되게 바닥 생활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영화나 소설에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뭐 대단하죠 이 정도면 저보다 훨씬 뭔가 많이 하는 분 아 뭐 이 이명의 천재 정말 그 이명왕 페르난도 페소아가 아니라 페소나 페소아라고 부르고 싶은 많은 문학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작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전에는 영어로 된 시집 몇 권 그리고 본인 모국어로 쓴 시집은 단 한 권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후에 집에서 원고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2만 7,500장에 달하는 미발표 원고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명의 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이름이 알베르트 카이로 그리고 히카로드 헤이스 알베르트 캄프스 이렇게 세 개라고 합니다 특이한 게 이름마다 이 사람은 어떤 직종이고 성격은 어떻고 MBTI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치밀하게 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문학작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70여 개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익숙한데 얘기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문학적으로 다 소화를 해냈을까 내 안에 여러 인물들을 만들었다 나는 끊임없이 인물들을 만들어낸다 꿈 하나가 시작되면 바로 한 인물이 나타나고 그 꿈은 내가 아니라 그 인물이 꾸는 꿈이 된다 나는 다양한 배우들이 다양한 작품을 공연하는 텅 빈 무대다 너무나 시적이죠 많은 작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리스본에 가시게 되면 패소화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르투와인 한 잔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표적인 책은 불안의 책이죠 번역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걸 읽으셔도 좋고 가장 얇게 나온 책으로 먼저 접하셔도 좋고요 저는 세 권을 다 갖고 있는데 불안의 책 불안한 분들 읽어보시면 약간 더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좀 심란해지고 하지만 문학적으로 너무 훌륭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다양한 나를 경영하는 그런 특별한 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요? 나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대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앞서서 혼자 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생각보다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나는 어떤 사람, 그쪽은 어떤 분인가요? 다른 의미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나의 자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받는 경험은 드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다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만족, 다행이십니다 저는 뭐 저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은데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이 있다면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들 아 나 이런 점들은 좀 고치고 싶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가요? 뭔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생각이 나셨나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나는 잘 바뀌나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다못해 기상시간을 옮겨서 난 6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권씩 시집을 읽을 거야 뭐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됐는데 신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해서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나요? 잘 아 다 잘하는 분들이구나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북토크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 생각에는 서른이 넘으면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라는 어떤 그 관성이 뭔가의 영향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꾸는 방법 재밌는 예를 하나 영화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스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짐 캐리가 나오는 코믹 영화예요 하지만 코믹 영화라고 하기에는 되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짐 캐리는 금융회사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늘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아니요 뭐 어디 우리 여행 같이 갈래요? 아 괜찮습니다 안 해요 노를 거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약간 사이비 단체 같은 예스맨 운동이라는 걸 하는 그런 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약간 분위기가 심령대 부흥의 영화 보시면 알겠는데 뭐 하면 예스! 뭐든지 예스를 해야 되는 그런 단체고 예스맨 서약이라는 걸 해요 앞으로 나한테 받는 어떤 질문들을 모두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다 그래서 뭐 얼떨결에 짐 캐리가 가서 예스맨 서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신청하면 하게 되는데 정말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새벽에 3시에 술 먹으러 나와라고 얘기하면 예스 그리고 외판원이 책 좀 사주세요 예스 갑자기 거지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예스 그리고 심지어는 스팸메일에 아람 여성과 혹시 미팅을 하시겠습니까? 선을 보시겠습니까? 예스 이렇게 해서 어떤 생활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매우 극단적이죠 근데 우리의 일상을 뭔가 바꾸려면 그런 극단적인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예스맨 영화를 보고 감명받아서 3주 동안 실제로 예스만 하고 다닌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생활이 많이 바뀌었대요 약간 좀 소극적인 분이었는데 대인관계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 다 만나고 뭐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근데 진짜 뭔가 자기가 많이 바뀐 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반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잘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안 바뀌면 배경의 모양을 바꾸는 거죠 배경의 모양을 바꾸면 내가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 안 바뀌어서 나의 어떤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꿀 것인가 일단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침 시간을 바꾼다 자는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보통 문학하는 분들이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하고 새벽에 주무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스님과 같은 사이클로 9시에 잠들고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그런 생활을 해봤는데 되게 새롭고 어떤 다른 측면의 근육들이 문학적인 근육이 발달돼서 글쓰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시도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공간을 바꾸는 방법이죠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는 거는 또 조금 어려운 일이니까 가구 재배치 정도는 할 수 있고 기분 전환이 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을 바꾸는 방법이고 이제 시간과 공간 두 개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여행이죠 시간도 바뀌고 어떤 시차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도 바뀌죠 그러면 어떤 계속 외부에 새로운 자극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나를 바꾸는 일일 수도 있는데 나의 외부를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 정의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다섯 개의 감각, 육감을 빼고 이 감각을 통해서 세계를 인지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배경 바꾸는 방법 일단 시각적인 거 여행, 여행을 가면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다 새로운 체험들이 아웃풋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그런 감각으로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거고요 복합적으로 다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이 있겠고 산책이 있겠고요 산책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 나는 산을 싫어하고 바다를 좋아하는데 등산을 가본다든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각적 정보에 노출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매체를 아예 좀 제한을 해본다든지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 요즘에 잠가서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촉각 촉각도 정말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죠 2부를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거의 3분의 1 정도를 잠으로 보내게 되는데 하루에 수면의 질에 따라서 나머지 3분의 2 시간이 좌우되기도 하거든요 음악을 바꾸면 공간이 바뀌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늘 듣던 음악들 말고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가사가 있는 음악 제3세계 음악 쪽으로 가본다든지 아니면 국악도 좋습니다 저는 국악의 매력을 한 2년 전부터 알아서 국악을 들으면 뭔가 DNA 안에 한국인으로서 울컥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새로운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운드 앱이 뭐냐면 파도 소리 들려주고 바람 소리 들려주고 이거를 또 내 취향에 맞게 믹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들어도 좋고 뭔가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이 앱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두 개 추천해드리는데 슬럼버라는 앱이 있고요 카미라는 앱이 있습니다 후각을 바꾸는 방법 인도향이나 침향 피우기 저는 절 가는 걸 참 좋아하고요 해외에도 아시아권에 가면 절을 꼭 가는데 거기 스님들이 직접 만드신 향을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향을 꼭 사오는데 비 오는 날에 이렇게 향 피워놓고 있으면 뭔가 명상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공간이 또 바뀌게 됩니다 디퓨저를 설치할 수도 있겠고요 향수, 비누, 샴푸 바꿀 수 있겠고 그리고 미각을 바꾸는 방법 음식이 있겠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레바논 식당에 간다든지 이태원에 있는 그리고 먹던 음료를 좀 바꾸는 거죠 커피를 먹었는데 보이차가 약간 뉘앙스가 비슷하니까 보이차를 마셔볼까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나의 바깥 모양을 바꿔서 내 모양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 하라는 얘기인가 예를 들어 새 정거잔 전에 출근할 때도 가능하고요 퇴근할 때가 더 편하겠죠 산책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고 그냥 버스나 지하철의 속도로 지나치던 공간들을 내려서 나의 걸음의 속도로 다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것들 아주 작은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내 생활을 바꾸는 나를 바꾸는 그런 작은 성공의 기억이 또 큰 그런 성공의 기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저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기사분한테 대학교 때부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어색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하는 분들이 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남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내일 시업 가보셨나요? 저 내일 시업 가봤거든요 그냥 어떤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새로운 걸 정말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뭐 발톱에도 뭘 좀 칠해본 적이 있고요 그냥 좀 재밌더라고요 이런 좀 새로운 경험들 나랑 완전히 동떨어진 걸 하시라는 거죠 따릉이 타보기 자전거 사실 일부러 어떤 취미를 갖지 않고는 자전거를 타기가 쉽지 않은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따릉이를 타고 1년권이 있죠 그게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소리 수집하기는 책에도 나왔지만 저는 여행을 가면 작은 녹음기를 들고 그곳에 공간의 소리들을 채집해서 나중에 듣곤 하거든요 그게 도시 소음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두바이 출장 갔다 왔는데 아랍권에는 아잔이라고 하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드릴 때 쇼핑몰에 있던 외부에 있던 기도문이 흘러나옵니다 낭독으로 그거를 제가 또 얼마 전에 녹음을 해서 봤고 여러분도 지금 스마트폰 녹음기가 정말 성능이 좋거든요 어디 여행 가시면 영상만 담지 마시고 사진만 찍지 마시고 그 소리를 한번 담아서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여행의 기억이 확 청각이 정말 예민한 감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여행을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루에 매일 하나씩 똑같은 일을 하기 하늘 사진 찍기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거는 하는 거고 아 난 새롭게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럼 뭔가 안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돼요 아 이거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책 구매처를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 문구에서 최인하 책방으로 바꿔보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그런 자극이 되는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최인하 책방에서 책을 제 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기 첫 번째는 제가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2월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신다는 걸 지인들은 알고 있고 술을 많이 즐기는 편인데 2월은 금주의 달입니다 간회복의 달이라고 해서 왜 2월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짧아서 그렇습니다 리액션 너무 좋으시네요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패터슨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혹시 정말 그 시인이 등장하고 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인데요 이 패터슨은 점심에 점심을 싸서 공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사실 점심 약속을 안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정말 업무 때문에 해야 되는 약속은 하는데 의미 없는 점심 약속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의 가치가 사실은 숫자로 그냥 어떤 이미지로만 각인돼 있죠 카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근데 현금을 써보면 자꾸 술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책을 최인하 책방에서 사는데 10만 원을 내가 이렇게 딱 지불을 하면 아 이게 되게 큰 돈이구나 나한테 하지만 카드로 10만 원을 긁게 되면 그게 감각이 사실은 그 10만 원의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만 써보는 한 달 이런 거 카드 안 쓰기 이런 거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웅둥만 하기 그러니까 책 읽거나 이런 어떤 달은 그냥 책도 안 읽고 내 몸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만 관심을 둬서 음식도 건강한 것만 먹고 그리고 운동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죠 몸하고 사실 정신이 너무나 관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정신적인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하시면 나의 바깥의 어떤 모양들이 바뀌는 체험을 하시게 될 텐데 내가 바뀐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뭘까요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갑자기 나의 능력치가 올라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역이 성립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지루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는 직장에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학생도 있겠고 뭔가 지루해요 똑같은 반복 시각적으로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대충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근데 사이사이에 제가 제안드린 그런 것들이 양념처럼 들어간다면 삶에 좀 자극이 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냥 재밌는 나 혼자 재밌는 사람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네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서 많은 것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패러독스 같기도 하고 너무 뻔한 얘기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배가 항구를 떠나는데 멀리까지 가는 그런 배가 있고 또 그냥 앞에 바다를 맴돌고 있는 배 하지만 출항은 했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맴도는 우리가 생존하고 사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생존에 맞춰진 삶에 너무 몰두해 있지 않는가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되고요 저 스스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생존하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신 우리 최인하 책방 최인하 대표님 그리고 우리 스탭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에고트리피즘을 치고 들어오시면 제 SNS 인스타그램이고요 여기 궁금한 점이나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